지난달 말 진도에서는 수협조합장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요. 당시 핫조합원이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전남경찰은 18일 진도군 수협조합원 A씨가 금품을 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A씨는 지난달 말 수협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인 어촌개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A씨가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A씨는 지난달 말 수협조합원 A씨가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. A씨는 지난달 말 수협조합원 A씨가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. A씨는 지난달 말 수협조합원 A씨가 특정후보 지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. A씨는 지난달 말 수협조합원 A씨가 특정후보 지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.